와... 와...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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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너튜버, 그리고 모델까지! 골프로는 절대 지고 싶지 않은 아마추어들의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사이팅 골프 팀 챌린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임미소입니다. 와, 미소 프로님. 정말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순위는 나뉘었지만, 지금 승점만 놓고 봤을 때는 1승 1패로 동등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월드컵 조별리그 예선을 하더라도 이런 승부가 나오면 시청률이 그냥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는데 떡상하거든요. 난리가 납니다. 하늘로 정말 치솟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이 5경기가 기대가 되는 이유.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정말 여러 가지 라이벌 매치가 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부터 지역 간의 더비, 온갖 모든 더비가 있는데 그 모든 더비를 이겨낼 동갑내기 친구의 대전쟁. 홍인규, 앤디 더비가 성사가 됐습니다. 드디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결을. 자, 일단 우리 앤디님. 네. 동갑내기 친구와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났거든요. 사실 임규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치고 모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고수신 거를.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좀 그거를 조금 무너뜨리고 싶어요. 차곡차곡 싸웠던 이 골프계에서의 인지도와 실력 뭔가 이런 걸 한번 바꿔보겠다. 이번 만약에 저희 팀이 이긴다면. 골프계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골프계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골프계를 떠나라. 얘가 셋이다. 죄송합니다. 애를 키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노트북 팀도 만나봐야죠. 홍의규 선수는 이번 플레이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계획이 좀 있으시나요? 아니 그냥 뭐 어젯밤에 아내가 내일 누구랑 쳐? 그래서. 내 친구 앤디랑 쳐. 그랬더니 아내가 앤디졌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한 번. 단단하게. 띄어쓰게 잘못해서 앤디졌네라고. 앤디졌네라고 문자가 와가지고. 이건 뭔가 우리 승부를 예측하지 않는 문자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석영이를. 석영이가 골리는 시절에 처음 만났어요. 이거 쎄다. 이거 쎄다. 이거 잘 들어오네. 골리기 때 만났다. 제가 그 처음 칠 때 언니랑 쳤었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게 생긴 동생이 와서 계속 공을 굴리고 다니더라고요. 맞았다. 어떡해. 그때 정말 많이 컸다. 이제 이렇게 승부욕이 내부인다도. 웬만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질 수 없어요. 질 수 없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려요. 그때는 골리니였지만 오늘은 또 제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5경기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오후에 펼쳐질 경기에서 결승전으로 갈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패배를 하게 된다면. 아쉽지만 3, 4위전으로 향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이 대표로 오늘 경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시켜주시죠. 대표. 우주 씨. 앤디 잡네. 자 이렇게 어쨌든 경기는 시작해야죠. 그런데 정말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앤디와 홍인교 이 두 선수 입담에서도 한마디도 지금 지지 않아요. 네 신경전이 진짜 대단합니다. 제5경기 연예인팀과 너튜버팀의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천만 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파포 1번 홀 327m의 레이크 코스인데요. 다행히 오프닝 때와는 다르게 안개가 많이 거쳤어요. 네 안개가 있으면 경기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데 지금 컨디션이라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은 어쨌든 두 팀의 실력 대 실력이 제대로 맞붙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더 이상의 핑계는 없습니다. 홍인교 선수의 T샷. 네 가 o 오 популяр 삐오이 한가운데 위치에 있습니다. 아, 잘 나왔네요. 우쇼, 우쇼. 감사합니다. 바꾸지를. 아니, 저 벙커 들어가면.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번 경기 앤디 선수의 컨디션은 과연 어떨까요? 1번을 T샷. 오, 굿샷. 우측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측 러프입니다. 오빠, 이 좀 악무셨는데요? 잘 치시는데요? 너무 잘하셨는데? 혜승이가 거리가 나가기 때문에 치게만 해주면 돼. 어, 잠깐만요. 일본 홀은 포스업매치고, 지금 연예인 팀 남은 거리 136m고, 너튜버 팀도 134m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다만 볼에 라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연예인 팀이 지금 왼발 내리막 라인의 상황인데, 너튜버 팀은 라이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치게, 오빠. 펑커 위험하니까. 오케이. 러프에 살짝 파묻혀 있고. 아이고!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차라리 저게 날 수도 있어. 어프로 차는 것보다. 임팩트 순간이 굉장히 일어나는 듯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도 일단 앞으로 전진했고요. 이어서 너튜버 팀 신석영 선수의 두 번째 샷. 이제 막고 올라갈 수도 있어. 어, 굿샷. 어, 괜찮은. 어, 살짝 오른. 어, 살짝 그린 우측으로 벗어납니다. 거기서 우드 잡았으면 좀 더 좋았겠다. 그렇죠? 아, 자꾸 왼쪽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오른쪽으로 치게 되네. 자, 이어서 앤디 선수. 남은 거리 107m인데, 지금 상황상 이 샷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세 번째 샷. 어, 굿샷. 오, 거리는 충분히 내줬는데, 결과가 오른쪽이네요. 네, 에이밍부터 벌써 우측을 살짝 보고 섰습니다. 어, 여기가 포대여서 꺼져 있어서 거리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좀 짧게 칠게. 오른쪽 많이 봐야 되죠? 앤디 6회승. 두 선수는 계속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팀워크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고요. 이어서 너튜버팀 홍인규 선수입니다. 아, 나이스. 너무 잘 쳤다. 와, 나이스. 오, 좋아요. 가까이 붙입니다. 어프로치 잘 붙였고, 이제. 아, 너무 잘 갔다. 그리고 또 이 그린 주변에서의 숏게임 하면은, 육회승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번째 샷. 나이스. 고! 어, 좀 짧아 보이는데요. 안 맞았어. 확실히 양 팀 선수들은 경기에서 지면은 그대로 끝나기 때문에, 긴장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더구나 1번 홀이니까요. 먼 거리 앤디 선수의 보기 팟. 고! 좀 짧습니다. 아, 약했네요. 컨시드 더블 보기로 홀아웃 하고요. 괜찮아. 내리막이 좀 약간 소심했나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대로 성공합니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일본 홀에서 너튜버 팀이 원업으로 앞서나갑니다 일단 경기 초반에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하네요 나이스 파 나 거기서 내가 작전 좋았어요 오빠 첫 홀에 들뜨게 만든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아니 우리는 드라마를 쓸 거야 그치 그치 자 연예인팀의 육혜승 선수가 우리는 드라마를 쓸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홀은 남자 개인전입니다 티샷 이후에 두 번째 샷 미스가 나왔지만 그래도 앞으로 보냈고요 이어서 앤디 선수의 두 번째 샷인데요 넘어가나? 아 벙커예요 괜찮아 이번 대회 내내 벙커에 참 많이 들어가고 있는 앤디 선수네요 세컨샷 미스가 있었던 혼규 선수 남은 거리 159m고요 5번 유틸리티를 잡았습니다 오 잘 쳤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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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석영 선수가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어 살짝 넘어갔어요 아 너무 잘 맞았을까요 그린 뒤쪽입니다 러프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샷 감사합니다 많이 안 컸을 거야 으쌰 으쌰 파이팅 파이팅 으쌰 으쌰 로 힘을 한번 넣어보고 있습니다 앤디 선수 남은 거리 98m 와우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맞았습니다 네 방향은 오른쪽인데 그린에 잘 올렸습니다 잘했어 역시 신화답게 으쌰으쌰하고 해변가 쪽으로 많이 가네 해변가? 모래사장 난 또 무슨 말 하나 했다 서로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받아주네요 그 이후에 홍인규 선수의 네 번째 샷인데요 네 퍼트하듯이 지금 어프로치를 굴렸습니다 그렇지만 런이 많이 발생했네요 나이스 걸 쓰리온에 성공한 앤디 선수의 먼 거리 버디펄인데요 괜찮아 괜찮아 아 너무 아이고 아 이마저도 길었습니다 친구야 나이스 너무 아이고 좋아 동갑내기 친구가 현재 같은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홍인규 선수 거리감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특유의 루틴 이후에 파펀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어 좋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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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했네요 감사합니다 더 쳤어야 되네 고맙습니다 컨시드 보기로 홀아웃합니다 동갑내기 친구의 2번 홀 개인전 결과는 여전히 너티워 팀이 원업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남자 개인전 이후에는 3번 홀 여자 개인전인데요 먼저 너티워 팀 신석영 선수 지금 살짝 왼쪽으로 당겨졌는데 벙커는 피했습니다 아이고 왼쪽을 많이 봅니다 아 이렇게 될까봐 아 이렇게 될까봐 아 이 경사를 올렸어야 됐는데요 아 너무 아깝다 아 어려운 팝펀 남겼습니다 이어서 신석영 선수 아 아 나우 나 빼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잘했어 지금은 오히려 많이 길었네요 그렇다면 이 두 선수 이제 퍼팅 대결인데요 네 두 선수 모두 남은 거리가 꽤나 깁니다 더구나 육회승 선수는 오르막 이후에 또 내리막이 있습니다 파펫 오 잘했다 오 잘했다 오 흘러갑니다 가까이 잘 붙입니다 나이스 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컨시드 보기로 홀아웃하는 육회승 선수입니다 별로 없어 보여요 양쪽 다인 먼 거리에서 파펫 성공하면 투업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예요 아 아 짧다 가나요? 아 약했네요 더 갔어야 되네 그리고 지금 남은 거리가 애매한데 컨시드 사인은 없었습니다 보기 퍼 한 바퀴 돌면서 떨어집니다 돌았어 돌았어 나이스 나 지금 너무 웃겨 안 몰래 일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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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홀 포섬 매치로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티샷은 안정적으로 잘 보내놨고요 또 여기 티샷아? 할아버지야? 남은 거리 154m 아 미안해 일단 빠르게 사과부터 했는데요 공이 살짝 우측으로 밀려서 맞았습니다 앞쪽에 공간은 많지만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벙커에 들어가네요 잘 딴 앤디 선수의 친구 홍인규 선수는 벙커에 들어갔고 이번 대회에 벙커에 빠질 확률이 10번 치면 5번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앤디 선수 이번엔 벙커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 어 짧아야 돼 어 짧아야 돼 짧아야 돼 어 어 벙커 갔어 아니 오른쪽으로 가서 똑같이 벙커에 들어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응 갔어 괜찮아 친구 따라 벙커 간다 앤디 홍인규 모두 다 벙커행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벙커 하 사실 두 팀 다 절대 패하면 안 되는 매치긴 한데 오히려 비기기만 하더라도 연예인 팀은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벙커만 들어가지 말자 했는데 나도 그래서 크게 들어가는데 양쪽 다 있어서 맞아 맞아 오빠도 조금 크 크 그리고 이 벙커의 해결사로 과연 이 여자 선수들 가운데 어느 선수가 또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 신석영 선수입니다 고마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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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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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짧았습니다 네 괜찮아 괜찮아 모래가 무거워 나오기만 하면 돼 네 오늘 모래 희한하죠 무겁지 바닷가 모래야 양발을 으쌰으쌰 잘 고정하고 있고요 이어서 육회승 선수 와 와 와 잘 나왔다 하셨다 와 오 제대로 빠져나왔고 컵에 가까이 내려옵니다 와 굿샷이네요 내가 싼 똥 내가 치워볼게 아 우리 오류 중이야 육회승 선수 정말 임팩트 순간에 굉장히 자신 있게 클럽 패드를 오픈해서 샷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연예인 팀의 에이스 육회승 선수가 든든하게 멋진 샷을 보여줬고요 홍인규 선수의 네 번째 샷 나이스 아 더 빠져려 괜찮아요 짧았습니다 엄청 진짜 많다 응 배쳤어요 그 이후에 고기 퍼신데요 아 아 이게 지나가네요 아 아 컨시드 더블 보기를 기록하고요 반대로 연예인 팀은 어떨까요 잘 졌다 잘 졌어 와 나이스 네 잘했어 가까이 붙이면서 컨시드 보기 연예인 팀이 4번 홀 승리하면서 승부는 무승부가 됩니다 계속 많이 없었어요 어 많이 없었어요 내가 이 케이브를 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괜히 아니 얘기를 해요 너튜버 팀과 연예인 팀 긴장감이 흘렀던 초반 흐름만큼이나 경기도 굉장히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너튜버 팀은 비기면 3,4위전을 가야 하고 연예인 팀은 비기기만 해도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의 승부가 진짜 승부입니다 5번 홀인데요 4번 홀에 이어서 5번 홀도 포스업 매치입니다 페어웨이 오케이 넓어서 뭐 여기 페어웨이 봐야지 그냥 뭐 그냥 딱 쓱싹 파파이브 홀인데요 앤디 선수의 티샷 지금 앤디 선수의 에이밍이 우측이었어요 안 돼 이번 대회 잠잠했는데 오른쪽 나갔나? 가긴 갔는데 옆 홀 페어웨이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조의금 어디다 내요 그 이후에 네 번째 샷이에요 지금 자꾸 피니쉬를 푸는 걸 보면 스윙의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수 보호 차원에서 5번 홀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튜버 팀이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제 승부는 정말 지금부터입니다 파4 6번 홀인데요 남자는 309m, 여자는 266m로 플레이하는데 오른쪽 페널티 구역 신경 써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거리는 짧지만 핸디캡이 숨어 있는 홀입니다 에이스 매치 너튜버 팀 홍인규 선수와 연예인 팀 육혜승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아, 석영 씨가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파이팅 아직까지 두 팀의 간격은 한 올차 승부 이어지고 있고요 먼저 홍인규 선수의 티샷 오, 굿샷 오, 굿샷 페어의 한가운데로 잘 보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갔어요 아니, 저 일로 가야죠 아, 맞다 습관이 돼 사실 육혜승 선수는 평소에도 화이트티에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정말 습관처럼 티를 꽂고 있었는데 레드티, 266m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제대로 맞는다면 평소 거리를 생각할 때 한 4, 50m뿐이 안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와, 굿샷 오, 정말 스윙 깔끔합니다 오, 럼도 상당한데요 지금 뭐 완벽하게 정타에 맞진 않았지만 홍인규 선수와 거의 뭐 비슷하게 왔습니다 오빠, 여기서 버디 하나 잡아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되면 안 돼 그래, 우리 겸손하게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돼 되게 부담감자 이기고 싶다 이기면 멘탈이 추워다 멘탈이 나갈 거야 그러니까 자, 조금 전 카트에서 양 팀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 인기 오빠한테 졌어 와 와 약간 그 자신감 넘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요 홍인규 선수 그 뒤쪽에서 육혜승 선수 두 번째 샷 괜찮다 너무 컨트롤했나? 오, 그래도 괜찮은데요 다행이다 괜찮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그보다 앞쪽에서 홍인규 선수의 두 번째 샷 와우 오, 나이스 살짝 왼쪽으로 보여지는데 아,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도 핀 앞쪽 일단 그린에 올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에이스 대결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편하신 대로 할게요 어떻게 할까? 유소년들 원하는 대로 먼저 할게, 먼저 할게 먼저 시도합니다 육혜승 선수의 버디펫 아, 약하다 아, 약해 안 굴러 라인은 잘 봤는데요 아, 약해요 홍인규 선수는 핀 앞쪽에서 먼 거리 버디 시도입니다 들어가면 투업으로 앞서가요 오, 과감하게 쳤어 들어가! 오, 너무 과감했어요 과감하게 잘 쳤어 남은 거리도 상당한데 이러면 양 팀 다 콘시드 줄 수 없는 거리고요 파펫 대결이 이어집니다 다이수 네, 들어갑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아, 무리웠습니다 따위 냈어 지사 아, 떨려, 떨려 네, 택 에이스 육혜승 선수가 그 부담감을 이겨냈고 반드시 넣어야지만 이번 홀 비길 수 있는 홍인규. 사실 저 정도 거리가 가장 떨리거든요. 그렇죠. 오, 들어갑니다. 부담감을 이겨내는 홍인규 선수. 이번 홀 내주지 않았습니다. 너튜버팀이 여전히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이겨보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자, 이어서 동갑내기 남자 개인전 매치 7번 홀입니다. 파4 294m 홀이고요. 오, 굿샷. 굿샷. 오, 굿샷. 페어의 한가운데에 위치했습니다. 보여요? 나. 언니 눈 진짜 좋다. 이렇게 갔다 갔으면 괜찮은데. 일자로 펑크 위로 가봤고 넘어가고 갈 것 같아요. 나 이게 피는 느낌이잖아. 저건가? 해저드. 아니, 저. 피는. 일단 홍인규 선수 티샷 잘 보내 놨고요. 오늘 앤디 선수는 티샷이 오른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에이밍을 살짝 우측으로 서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오, 굿샷. 나이스. 이번에는 드로우 구질을 구사했습니다. 오, 그러면서 페어웨이 중앙 쪽으로 살짝 왼쪽이네요. 잘 나왔습니다. 잘 쳤다. 우리 애기 잘한다. 기특하다. 잘한다. 기특하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어서 앤디 선수의 두 번째 샷. 펑크 들어온다. 넘어가라, 넘어가. 오, 일단 그린에 올렸습니다. 우와, 나이스. 진짜 잘했다. 이어서 홍인규 선수의 두 번째 샷. 오, 굿샷. 오빠랑 비슷해. 방향이. 쌍카. 아, 까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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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이 잡았어요. 까비. 까비. 웃겨. 평소에 자꾸 내게. 자꾸 그게 나와. 막. 아, 그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 육혜승 선수도 본심이 나올 만큼, 그만큼 이 승부에는 진심입니다. 자, 이제 연예인팀 앤디 선수의 버디 퍼트인데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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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 거리감 딱 맞췄습니다. 진짜요?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오빠, 빨리 집어. 감사합니다. 그럼, 친구인데. 컨시드 받으면서 8호 홀아웃 하고요. 먼저 컨시드를 줄 수 있는 자신감은 봉인규 선수입니다. 먼저 컨시드를 줄 수 있는 자신감은 봉인규 선수입니다. 본인이 넣겠다는 의지겠죠? 잘했어. 넣고 싶었는데. 진짜 잘했어. 오, 아주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튜버팀 홍인규 선수의 버디 시도.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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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 깃대 맞고 나가라. 오, 잘 쳤다. 들어가. 첫 번째 다리 그대로 들어갔음. 버디 성공. 나이스 버디. 고마워. 잠깐만, 이 게. 안 되었지? 이고. 똑같 stimuler these threellorI of picks. 다시 한 번 보시죠. 방향과 거리가 모두 다 완벽했습니다. 7번 홀 남자 개인전 버디와 함께 홍인규 선수가 승리하면서 투업으로 앞서 나갑니다. 너무 잘했다. 다행이다. 이번에 혜정 언니랑 동타만 하자. 투업. 비기면 안 되네. 이겨야 되네. 뭔데 그다음에? 제일 떨리는 홀인데 그런 게. 파스리야. 나야? 나 떨려. 버디가 나올 줄 몰랐네. 이제 연예인 팀은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만 되는 8번 홀 여자 개인전인데요. 한 수. 그럼 숨 참으면 힘 더 들어간다. 계속 긴장이 되니까 힘이 너무 들어가서. 힘 보고 치면 돼. 어차피 부드럽게 치면 왼쪽 가. 조금 짧으면 올라가. 올라가. 나이스다. 방향 살짝 왼쪽인데. 붙는다. 작전 성공. 오 좋아요. 우와. 완전 멋있었어. 나이스 나이스. 버디 행복하자. 언니도 화이팅. 한숨 쉬니까. 좀 미려야지. 한숨 쉬니까. 이제 좀 나아졌어요. 진짜? 이러면 육혜승 선수가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 부담을 이겨냈던 육혜승 선수잖아요. 이것도 좋다. 지금 굉장히 스윙이 좋아 보이는데. 흘러내려가겠죠. 살짝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버디 찬스입니다. 똑같아. 아니야. 신석영 선수는 뒤쪽. 육혜승 선수는 핀 앞쪽입니다. 조금 더 좋긴 한 것 같아. 두 선수가 이렇게 나란히 방향을 잘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두 선수 모두 굳이 하셨네요. 평지 보고 붙인다는 느낌으로. 저 먼저 해요? 먼저 해도 돼. 아, 흘러내려가. 한껏 봐요. 일단 지금 신석영 선수는 가까이 붙이기만 해도 유리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심리적으로도 편안합니다. 버디펍. 오, 좋았는데. 아, 살짝 약했습니다. 그러게요. 약간 애매한 거리의 파펫을 남겨두고 있고. 홍인규 선수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육혜승 선수는 무조건 지나가게 쳐야 합니다. 흐름상 반드시 넣어야 되는 육혜승 선수의 버디 시도. 연습 마니아 버디. 이기면 결승 직행? 네. 비겨도 일단은 가능성이 높아져요. 오. 제가 봤을 때는 이겨요. 아, 그래요? 네. 혹시나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 플랜트 있는 거예요? 그럼 비겨요. 연습 마니아 버디, 버디, 버디. 오, 그대로 들어갔어요. 에이스 육혜승이 벼랑 끝에 팀을 구해냅니다. 굉장히 어려운 펫이었는데 슬라이스 펫을 성공시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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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럼요. 아우. 나이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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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서는 홍인규 선수의 버디. 그리고 지금은 육혜승 선수의 환상적인 버디 펫이 나왔습니다. 나이스. 팀을 구해낸 육혜승 선수의 버디와 함께 이승구는 9번 홀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이런 승부가 있네요. 마지막 홀까지 왔습니다. 파포 300m의 홀이죠. 네, 파포 300m 홀 우측 도그렉 홀로 우측의 해저드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린 앞에 벙커까지 위치해 있어서 정확도가 굉장히 필요한 홀로 보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박빙인 게 만약에 이 홀에서 우리가 지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맞아. 아, 그 업다운. 업다운 때문에. 왜냐면 그 모델팀이랑 할 때 업을 많이 쌓아놔서. 홍인규 선수의 이야기대로 지금 연예인 팀이 이번 홀 승리한다면 무승부가 되면 연예인 팀이 결승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육혜승 선수의 티샷. 아, 잘 나왔네요. 페어웨이 잘 지킵니다. 계속 드라이버가 안 맞는다고 했거든. 나도 한 번만 맞아라. 지금 잘 맞았어. 진짜 잘 맞았어. 한숨 쉬자. 반대로 너튜버 팀은 이번 홀 승리 내지는 무승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 스윙 너무 좋은데요? 오, 그런데 지금 벙커는 피했는데. 세컨 위치가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벙커만 안 열어라. 네. 벙커는 아닐 것 같은데. 벙커야? 아, 라이가 너무 안 좋아. 어디야, 벙커야? 여기 아니야, 여기. 왼쪽으로 쳤어야 돼, 더. 와, 대박. 어려운데? 이 후를 모르니까. 이렇게 쳐야 돼, 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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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와. 지금 앞쪽에 해저드까지 있어서 굉장히 세컨샷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왼발 내리막에 발끝 내리막. 그 앞쪽에는 페널티 구역도 있고 벙커까지 넘겨야 되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샷. 오, 잘 쳤습니다. 와, 정말 잘 쳤어. 오, 잘 쳤어, 잘 쳤어. 오, 진짜 잘 했다. 잘 쳤어, 잘 쳤어. 멋있어. 여기서 유틸 생각은 대박이다. 저 돌렸어야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아니야, 진짜 잘 했어. 112. 이렇게 되면 연예인팀이 확실히 지금은 또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왼쪽 봐. 왼쪽 보고. 그리고 그 기회는 앤디 선수가 이어봤습니다. 앤디 선수의 두 번째 샷. 오, 다행이야. 지금 뒷땅이 났거든요. 지금 저 방향이면. 안 나갔어요. 돌에 맞고 왔습니다. 신화창조. 와, 이런 일이 있네요. 와, 저렇게 치라고 해도 못 칠 것 같은데. 와, 하늘에서 도와주는 걸까요? 아직 이 승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육회승 선수의 세 번째 샷. 와, 이걸 또 올렸어요. 와, 정말 구사일 생입니다. 이런 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려운 라이에서 신석영. 오, 짧아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멀리서 윤석민 선수가 정말 남의 일 마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먼저 너튜버 팀 홍인규 선수. 네 번째 샷이에요. 스프에 맞고 나왔습니다. 오, 스프링 걸렸다. 와!! 오오… 컵에 맞고 나왔습니다. 우와 들어가는 줄 알았어. 지금은 들어갔어도 이상하지 않을 완벽한 어프로치. 우와 쐐기를 박는 어프로치 샷이었습니다. 이번 홀 반드시 이겨야지만 무승구로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연예인팀 희망은 남아있고 단 하나의 경우의 수만 있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 항상 중요한 순간엔 앤디 선수와 함께합니다. 들어가면 결승. 들어가지 않으면 3, 4위전으로 향합니다. 앤디 선수의 계획의 끝. 그 결과는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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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으악! 다행히. 어, 맞고 넘어가! 어엏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겨요. 아, 그래요? 혹시나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건 비교해요. 이건 대박이다. 그러니까. 제발. 오, 포개쓰. 좋다. 오, 가나요? 가나요? 네, 경기 끝났습니다. 와, 간식이겠다, 간식. 마지막 핫스위브와 함께 너튜버 팀이 결승에 올라갑니다. 너무 멀 뻔했어. 와, 명경기. 결국 너튜버 팀의 아성을 넘지 못한 연예인 팀. 앤디 선수의 표정에서 아쉬움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특히 이럴 때 마지막 퍼트는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는데 앤디 선수 마음 잘 추스러서 다음 3, 4, 2전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너튜버 팀이 원업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고요. 이렇게 결승 진출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에 스포츠 스타 팀과 모델 팀의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 저 한 14년 쳤는데 가장 떨리고 재미있었던 경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어지러워요, 지금. 진짜 아쉬워요. 네. 너무 아쉬워요. 저 막커리 진짜 기대했어요. 뒤집을 수 있다, 이건 무조건 됐다라고 생각했다가 임기 오빠가 너무 잘 붙이니까 갑자기. 아쉬워요. 아쉽지만 3, 4, 2전이 있잖아요. 네. 저는 또 다 계획이 있어요? 아니, 나 갑자기 불길한 얘기는 꼴찌하는 거 아니겠지? 아유. 일단 스포츠 스타 팀이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또 그래야 또 재밌지 않을까, 또 경기가. 야, 걔네 너무 잘 쳐. 맞아요. 우리 팀 벌써 다 빠졌는데. 어, 지금 전화 왔어요. 어, 누가 올라... 어? 네. 누가 올라왔나요? 네? 네? 아,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